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슝슝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요 에이스테크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종목 5G 관련주 중에서 정말 되게 발빠른 상승이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왔군요 14,683원이 평균 단가십니다 비중은 당연히 많지는 않으세요 5% 담고 계시고 14,000원대의 평균 단가인데요 이 종목 현재 주가가 5,000원대입니다 이 전성기 시절이죠 2020년 가을쯤에 이 종목이 35,000원까지 정말 굉장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뒤로 35,450원 고점 찍고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360원 최근 들어서도 거의 바닷건에서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HFR 이런 종목과는 상당히 흐름이 다르게 가장 주가가 바닷건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85% 정도 내려온 모습 산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슝슝님께서 약손실에 손절하려고 하는데 얼마쯤 할까요? 손절을 각오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A스테크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 전문가님 이 종목 35,000원 단에서 5,000원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좀처럼 상승이 나오지가 않는데 평균 단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거의 15,000원 가까이에서 갖고 계시거든요 에이스테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손실로 빠져나가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한 손실인데요 5%이잖아요 5%인데 지금 손실이 얼마냐면 지금 손실이 거의 70% 남이시거든요 그러면 5%면 5%에 손실이 70%면 3.5%가 빠지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에서 이렇게 지금 손실난 종목 갖고 있으면 그냥 짜증만 나고 올라가 봤자 가령 두 배가 올라도요 계좌 대비해 가지고 막 1, 2% 차이밖에 안 나요 괜히 근데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괜히 짜증이 나요 종목과 관계없이 저는 이런 정도의 비중 이런 정도의 손실을 하면 일단 잘라내서 내가 계좌를 볼 때 눈이 좀 편안해야 돼요 이거는 일단 투자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좌 전체를 바라봤을 적에 내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런 종목들은 종양처럼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단 종목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나올 거다 나올 거다 그랬는데 계속 3분기도 또 적자예요 80억대 적자예요 그래서 다른 지금 5G 종목들 중에는 종목별로는 지금 실적이 실제로 나오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거의 편성을 못하죠 특히나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사우디 관련돼 가지고 5G 종목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못 갔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에이스텍크를 관심을 별로 안 준다 봐야 돼요 시장에서 소외됐지 실적 가시성이 좀 떨어지지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이제는 3등주 분류가 돼 버리지 이렇다면 이런 종목들 또 이제 뭐 비중도 작지 손실은 엄청 크지 갖고 있을 이유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앞으로의 그러면 업황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좋다 좋다 리포트는 계속 나왔는데 적자는 계속 나왔고 그 때문에 앞으로도 신뢰성이 많이 훼손이 된 부분에서 이 종목을 저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매도를 지금 하시는 게 좋겠고 그거는 이제 현금을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에다 보태셔가지고 좀 더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스텍크 살펴드렸습니다 아 지금 손실도 너무 크고요 그런데 비중은 굉장히 작고 이 종목 자체만 해도 기다리던 실적도 계속 나오질 않고 그리고 업황 내에서도 5G 통신장비주들 가운데서도 더 좀 소외가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이유가 지금은 없다라는 점 손절을 과감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영승님의 에이스텍크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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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